에이스 렛츠가 부를 다음 곡은요. 인생이란입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같이 일어나서 춤도 좀 참으시고요. 춤추시는 분 장사한테 관광하실 거예요. 사랑을 못 사는 게 별거 있나요. 마음껏 좋아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면 되죠. 어디서 사랑을 떨어뜨리나요. 행복이 찾아오나요. 환리하디야 마음이 착하면 사랑도 행복도 찾아올 거야. 이 인생이란 별거 있나요. 열심히 살면 되새는 거 어디. 여러분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하면서 건강하게 재밌게 살아봅시다. 박수 많이 주세요. 남편 행복하게 살아면 되지 어디서 사랑은 떨어지나요 행복이 찾아오나요 언니 아니야 마음이 착하면 사랑도 행복도 찾아올 거야 이 인생이란 별거 있나요 열심히 살며 대한민국 어디 이 인생이란 별거 있나요 열심히 살며 대한민국 어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